네 안녕하십니까 나눔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고객 대기시간을 무려 97% 단축한 파네라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네라 브레드, 메인은 빵인데 샐러드, 스프, 파스타 등 간단한 식사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고객이 카운터에서 주문한 뒤 음식이 나오면 가져와서 먹는 친환경 저칼로리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미국 캐나다의 매장이 2040개에 달하고 연 매출은 약 5조 7천억원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매출이 2.2% 감소하는 추세에서 홀로 5.5% 증가했습니다 파네라는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고 받기까지 시간을 30분에서 8분으로 8분에서 1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곳에 올 때면 주차할 곳 찾고 긴 줄 서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30분이 지나가면 차라리 집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꺼내 먹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 현 CEO 로널드 샤이치가 들었던 한 고객의 항의입니다 이런 불만을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대기시간을 혁신적으로 주료 보호자고 생각했다 로널드 샤이치가 2017년 6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1단계 태블릿 PC를 도입해서 모바일 주문을 도입했습니다 파네라는 모든 주문 옵션을 고객이 선택해야 해서 주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주문시간이 오래 걸려 카운터에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0년 파네라는 카운터를 폐쇄하고 카운터 숫자 3배의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대기시간이 30분에서 8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2단계 주방을 혁신했습니다 1번 주방 내부 주문 접수 화면에 음식 사진이 표시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실수가 크게 감소되었죠 2번 조리대에 디스플레이 설치 사진과 함께 레시피를 제공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실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3번 메뉴를 450가지에서 122가지로 축소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메뉴도 레시피를 간단하게 수정했습니다 4번 1종업원 1주문 처리 방식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주방 라인을 운영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 처리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대기시간이 8분에서 1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파네라는 일이 없어진 카운터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서빙으로 전환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덕분에 모바일 주문이 더 늘어났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고용이 2010년 2만 5천명에서 2016년 5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큰 것 한두 가지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꾸려면 수백 수천 가지 자금 문제를 찾아내 조정해야 하고 그 미세한 조정이 쌓여야 혁신이 된다 라고 로널드 샤이치가 2017년 6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객의 주문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파네라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눔경영컨설팅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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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